이거 찾아? 도대체 뭔데? 너 뭐하자는 건데, 지금? 달라고. 내 거잖아. 제 얼굴이잖아. 내가 찍었잖아. 너 지금 장난해? 장난갔냐? 이게? 차라리 장난이었으면 좋겠어.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 거면 그 날 거짓말을 왜 했니? 다쳐서 못 갔다고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야지. 네가 이렇게 진심처럼 구니까. 내가 자꾸 그날로 돌아가서 서 있잖아. 왜 이렇게… 왜 이렇게 진심처럼 굴어서 사담을 흔들어… 놓친 기회는 후회가 된다. 더 이상 놓칠 기회조차 없다면 그땐 내가 만들면 된다. 왜 몰랐었을까… 왜 몰랐었을까… 그땐 날 바라보는 너… 이젠 내가 할게, 짝사람. 너가 날 좋아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오래 더 많이 좋아할게. 나는 이제 너처럼 굴게. 너는 나처럼 굴어. 그러다 내가 널 좋아한 것처럼 너도 다시 날 좋아해. 이게 우리의 주기라면… 내가 기다릴게. 이제야 너를 사랑하게 됐는데 나의 모든 계절이 너였단 걸 알게 됐는데 날 안아주던 사람 그게 너였다는 걸 왜 몰랐을까… 이제는 나보다 더 너를 사랑하게 됐는데 아픈 기억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내 맘을 전하기엔 늦었을까… 좀 달랐었을까… 내게 그날의 의미도… 그렇게 돌아서 널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날…